욕실 물때 청소 세제를 오래 쓰면 눈도 아프고 피부도 따가우셨죠? 이제 재사용 플라스틱으로 피부와 환경까지 생각해주세요 무세제, 무향, 건강한 물때 청소 물때 스타! 구김없이 쓰는 얇고 슬림한 수세미 100여개의 볼록한 돌기로 흡착된 물때 제거 손세정제와 같이 쓰면 손세정제의 항균력까지 세면대에도 싱크대와 욕조에도 여러 소재에 사용 가능한 원료 재가공 플라스틱 수세미 물때 싹! 물때 청소, 세제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물때 싹 어떠세요?